그 뚜껑은 도저히 켜야겠다 그래 할거에요 뭐지? 색수량도 진짜 쉬워요 이거 짜증이 나는거야 그냥 찌리 않고 그냥 딱딱 끼워넣으면 끝나고 그거때문에 뜬거라니깐 그 모든 식당, 모든 FPS는 누구를 태우도 될만한데? 뭐 MG같은거 태워도 되고 HG를 태워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시흥상으로는 HG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재미없어 우리는 재미없지 우리는 일단은 하도 가동기믹 게임의 본질은 본질이 지켜지는데 오오씨 오오오 움직여 오오 움직여